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의 안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동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대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거다 여호와의 안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에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의 안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의 안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의 안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의 안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군